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밖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조건에 의해서 있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고통을 만드는 그런 원인도 많이 많이 되고 진정한 행복은 조건 없는 행복. 조건 없는 행복이 뭘까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예를 들면 누가 욕했어요?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우울해지고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알아차림이 있으면 우울해지지 않아도 되고 그럼 이제 우울함과 알아차림이 같이 있으면 그럼 우울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울함을 느끼지만 우울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평화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게 알아차림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조건 없는 행복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을 잃었어요. 그럼 이제 돈을 잃어서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우울함, 그 감정, 돈이 잃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오고 가요. 근데 그 우울함, 감정, 습관, 자기 업이 문제예요. 근데 업을 비춰주는 알아차림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참본성은 그 업을 비춰주지만 아무 집착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럼 거기서 자유, 평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을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또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은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좋은 일로 기대가 생기고 집착이 생겨서 좋은 일도 안 좋게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똑같이 도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어쨌든 마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건강, 마음의 평화. 이것은 조건 없이 기를 수 있고, 돈도 안 들고, 조건 있는 행복은 비싸요. 하와이 비싸요. 하와이는 진짜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료예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본성,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조건 없이 행복하고 싶으면. 근데 우리는 사실 이미 행복하고, 조건 없이 행복하고, 그냥 행복한 존재예요.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이미 있는 행복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행복하고, 그냥 기쁘고, 그냥 자유롭고, 그냥 자비롭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필털이 없으면, 필털이 없으면 우리는 타고나게, 우리는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좋아요. 그거 아시죠?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무한한 자비, 무한한 지혜,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평화,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행복, 무한한 행복. 조건 없는 평화, 무한한 행복. 이게 우리의 참본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부처님, 달라마 존재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마음 상태에 늘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존자님한테 뭐 화가 안 날까요? 화는 나신데요. 내지는 않죠. 그리고 뭐 존자님한테 슬픔이 안 올라올까요? 당연히 슬프시죠. 당신 백성이나 아니면 이런 지진 얘기 들으면 당연히 이제 슬픔이 올라오는데 그 슬픔이 뭐랄까 약간 자유 속에, 자유와 함께 올라온다는 거예요. 평화와 함께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그런 본질을 이제 깨우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늘 이제 그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좋은 일, 나쁜 일, 다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이미 이 뭐랄까, 무한한 평화와 조건 없는 평화와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좋은 일이 생기도 막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쁜 일이 생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쨌든, 우리의 명상은 이거예요. 이 업, 업은 뭐라고 했죠? 생각하는 마음. 번뇌, 아집, 이거 다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참본성. 바로, 뭐랄까, 알아차림 속에 있는, 알아차림과 늘 동반하는 평화와 자유, 사랑. 이게 이제, 알아차림 플러스 사랑.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우리의 참본성은, 이게 이제 뭐랄까, 잊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거예요. 잊지도 않다는 것은, 이제, 뭐라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지도 않다는 것은 사랑, 자각,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잊지도 않는 것은, 있지만 어디에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있지 않고, 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사랑이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이 우리의 참본성은, 지금 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한번 느껴봐. 내가 지금 보내줄게요, 지금. 이 사랑, 이 사랑이 이제, 없지도 않고, 잊지도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잊지도 않다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가슴 안에 있어요? 가슴 찾아볼까요? 가슴 안에서? 어디에 있어요?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느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자각, 이게 awareness, 이렇게 보이고들, 식, 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의 참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느낄 수는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이제, 이 참본성을 이제, 뭐랄까, 알아가는 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의 권리에요. 여러분들의 유산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가질 수 있죠. 무한한 사랑, 이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평화, 지혜, 이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리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발견하는 거, 사랑을 발견하는 거, 조건 없는, 두 가지가 있죠. 조건 없고, 무한하고, 조건 없고, 무한하고, 이제, 행복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자비도 그렇고, 이제, 조건 없고, 무한하고, 이제,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성 찾고 싶으세요? 아, 본성 알아, 좀 알아가고 싶으세요? 관심 없어요? 차라리 뭐, 복권 당첨해서. 아니까, 이제, 그렇죠. 다 이 본성을 이제, 알아가고, 알아보고, 알아가고, 익숙해지고, 또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본성과 함께 사는 거. 이제, 어부로 살지 않고, 생각에 늘 빠져 있지 않고,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이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순간에, 이제, 깨어있고, 이제, 약간, 비어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비어있지만, 이렇게, 비어있지만, 평화롭고, 자유롭고, 알고 있고, 깨어있고, 또, 뭐랄까, 사랑같고, 이런 마음과, 이제, 저희가, 그것을 배워야죠. 저도 배우는 중 뿐입니다 강의할 때는 이렇게 좋은 느낌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또 처지고 멍 때리고 지금은 막 아래 차리는 사람 같은데 굉장히 산만합니다 제가 쇼핑몰 가잖아요 그럼 눈이 이렇게 현혹 돼가지고 쇼핑 좋아해서 이럴 때는 무슨 명상하는 사람 같은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가끔씩 보기는 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어쨌든 좀 여기에 이렇게 좀 배우고 투자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투자하고 앞으로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조금 배우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3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 조금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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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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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